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부터 마지막절 3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프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단지파가 자기네들이 소유하고자 원하는 그 땅을 가서 그것을 취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여정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빌하가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이 태어난 과정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임태하지 못해서 레아를 시기하면서 준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기를 창세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준 것이 단이라는 이름인데 이 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곱이 열두 아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하며 죽기 전에 기도한 것을 살피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오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다는 길섬의 뱀이오 새끼리의 독사 뱀 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굽을 무는데 탄자의 말굽을 밑에서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한다. 뱀과 독사와 말굽이다라는 것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있을 때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하거든요. 뱀과 독사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사단, 막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뱀이오 독사가 되어져서 말탄자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단자손이 라이스에 가서 거기에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불사르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성을 취하여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하였어요. 원래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 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단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제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죄값을 요구하는 사망을 요구하는 사단의 정제와 참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야거보사 3장 6절 말씀에 혀에 대한 말을 하면서 혀는 곧 불이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라고 말해요. 야거보사 3장에 말한 이 혀, 이 혀는 배로 비율해서 배가 크지만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몸을 불사르게 하는 더럽히는 건 이 혀라는 거죠.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오 이것이 온몸을 불사르게 하는 죄악 덩어리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니까 이것은 바로 지옥불에서 난다. 심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인데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사람들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르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불 그것이 바로 단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형제들을 정제하고 참소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사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편 15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추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추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면서 추의 성산에 누가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성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는 자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제하고 판단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 노인자가 되어져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압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죄 없다 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을 정제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 사람들이 가서 라이스를 다 무너뜨리고 태워버리고 그것에 자기 기업으로 땅을 차지한 것 이거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때에는 단이 자기의 기업을 이제 가난한 땅에 얻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준 기업을 자기네들이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준 기업은 어디인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준 기업을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라이스라는 곳을 가서 땅을 차지한 겁니다.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요단강 초입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어떤 자리가 있느냐 하면 도피성으로 지명해서 준 도시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세우게 해서 세운 그 도피성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게데스예요. 그 게데스라는 이름은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한 이 라이스라는 땅 단이라는 이름을 세워준 이 땅은 바로 도피성이 있는 그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게데스는 왼쪽에 있고 단이라고 한 라이스는 오른쪽에 있는데 정말 이곳은요. 물이 풍성하고 나무가 풍성하고 그곳에는 지금도 식물학자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연구할 만한 그러한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헤롯 왕 시대에 이름이 바뀌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이 됩니다. 그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엘리아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할 때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왜 이 질문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느냐. 이 단이 살았던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을 때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들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겼던 지파였어요. 그 흔적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단지파는 에브라엠 지파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이나 새긴 신상도 또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다 신상을 세우고 각양각색의 신들을 거기다가 세우고 그들이 그 신들에게 절한 지파입니다. 사사기 18장에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브라엠 지파와 단지파와 레위 청년 제사장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관계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게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인 거기에 에브라엠과 단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는 열두지파에서 배제되어 있었죠. 기업을 나누는 곳에서 레위는 배제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게시록 7장에 나타난 인침받은 숫자 각 지파마다 1만 2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 1만 2천, 어느 지파 1만 2천 기록할 때 7절에서 8절 말씀이 보니까 레위 지파가 1만 2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엠으로 둘로 나뉘어지는데 문하세는 들어가 있거든요. 문하세는 들어가 있는데 에브라엠은 없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들어갔고요. 단지파는 아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두 아들 중에서 이와 같이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 중에서 단은 아예 제외되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들이 이름이 제거되어 있느냐 단이라고 이름한 그들이 얻은 땅 그 땅의 위치를 말씀을 드렸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게데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한 다시 말하면 그 도피성의 여섯 이름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상징하고 있어요. 이름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하는데 요단강의 시작점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요단강 그 근원이 되어지는 그곳에 이 단이 취한 장소가 거하는 장소가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도 북극 지패에 자정하겠다고 한 사단의 반역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겠다고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이들이 왕이 없을 때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막 행하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 때에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사이의 문제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행한 행동 중에서 아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중이에요. 그 미가가 그 레이 청년에게 우리와 함께 거주를 하자 그러면서 제시한 말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한 말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부 태어난 나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조상은 요셉이어야 되는데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해요.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 말씀은 마태봉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서 7장의 멸키세덱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내 이 청년 내게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에 속한 미가가 잘못된 영적 상태 신앙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열두 아들 뿐인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육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 분명히 게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인이 나오고 있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인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북왕국으로 에브라임이란 이름으로 계속 명명되었지만 이 게시록에서는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요셉이란 이름으로 그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건 오직 여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단코 그와 같은 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단지파는 최초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나온 지파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레위기 24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판결을 내리셨는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게시록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땅에서도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와요. 그런데 게시록 1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한 것이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뱀과 독사가 되어져서 그 라이스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기업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차지한 땅은 뭐예요? 바로 뱀과 독사와 같이 물어 뜯어서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 잡는다는 거죠. 자리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 위해 좌정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단지파가 행한 일을 통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 것은 다른 지파들에게 그것을 다 너희들의 기업을 나눠주고 그것을 취하해서 가지라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은 자기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합한 것을 찾아서 아주 좋은 것을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비교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 자리에 앉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그 혀에서 저주를 뿜어대고 결국은 자기 온몸을 더럽히고 불살르는 지옥의 불이 그들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요? 죄로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무너뜨리고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키고 죄를 판단하고 정지함으로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데 라이스에 가서 그들을 다 무너뜨릴 때 28절 말씀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자 이사에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아니여 귀가 두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또한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와 같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 율법이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망하게 되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 함이다. 단의 이름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아무도 그들을 죄에서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단은 그와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 3장 23절에 말하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들, 그들이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성량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여 또한 그 사랑으로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그곳은 우상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정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단이 가서 다 불살르고 자리 잡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제함을 얻고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 아래 갇힌 심령이 되어져 있다면 나는 율법 아래 노인자여 마귀의 정제에 묶인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단조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은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날까지 그곳에 그와 같은 신전과 신당이 세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심령에 만약에 이와 같이 단위한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를 때까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내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열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 심령이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내 스스로 짓고 죄 가운데 놓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제하는 율법이 내 안에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온몸을 살은다면 이것은 결국은 지옥불에서 나온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십사만 사천인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10편 105편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0편 105편 43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대칸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도록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윤리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에서 통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성량 죄사함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그 뜻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때가 찬 경륜입니다. 예정되어진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그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진 거고 우리는 그분의 성량함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화를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성량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한 통치권 안에 놓이게 하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교만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을 얻은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단지파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얻은 자들을 쟁취하고 취하여서 무너뜨리고 그 땅을 자리잡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정제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표현되어진 예언이 뱀과 독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 시대 때에 누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로 바리세인들이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들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 것. 결국은 이 단지파가 제사장이 아닌 레이 청년을 데리고 가고 사람의 손으로 새긴 신상과 드라빔을 가져가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리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잘못 행한다면 뱀과 독사의 자식이 되어져서 주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영주를 잘 분별하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이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단 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구원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단지파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후손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기업을 얻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와 같은 단지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중에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물어뜯고 말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살 길이 됨을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주로 모셔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단지파의 행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서 무너지고 빼앗기는 죄 가운데 있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단 하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